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미래 세대의 권익을 편치하고 사회와 경제체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위선적이며 전체주의적 부패의 특권적으로 전략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 체제 변혁의 결감으로써 체제 변혁을 추동했던 그런 그룹들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대신에 다른 일반 사람들을 심하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인 정교모의 성명서에 담겨 있습니다. 체제 변혁이 시도가 되면 대부분 시민들의 삶은 고단해집니다. 그렇지만 다수는 침묵과 무관심 그리고 방관으로 대할 것이고 소수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6월 30일부터 홍콩은 홍콩 보안법이 발효되어서 완전히 과거의 홍콩과 다른 홍콩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콩 사례는 한나라에서 체제가 자유주의에서 전체주의로 탈바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훈적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체제가 바뀌게 되면 홍콩 경찰이 현지 야당 성향신문인 빈과일보의 창업주 지미라이 올해 72세입니다. 홍콩 공국가안전법, 홍콩 보안법 위반 등의 해미로 체포했다고 홍콩의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이 8월 10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라이는 이날 오전 홍콩 경찰에 의해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관계자들 따르면 라이를 체포한 경찰관들은 홍콩 보안법이 제정된 이후에 새로 생겨난 신설조직 소속의 경찰관들이라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신문에 라이는 외국가의 결탁, 선동적 발언, 사적익추구를 위한 업무론 제기 등의 해미로 구속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죄를 만들면 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라이의 체포는 지난 6월 30일 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현지 언론에서 아마도 라이가 체포될 것이다. 그렇게 가져왔던 전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라이는 2014년도 홍콩의 민주화 열풍을 불러일으킨 우산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고 아그네스도 차우와 같은 그런 사람을 후원한 그런 인물들도 통합니다. 빈과 인보든 라이 소유 매체가 범죄인 인도 법안 등 신중파의 정책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라이 체포 이전에도 홍콩 당국은 법안 통과된 이후에 16세부터 21세 학생 4명을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체포한 바가 있습니다. 라이는 1948년도 중국 광동성 출신으로 13세대 홍콩으로 이주해서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입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 지오다노 역시 라이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미 라이가 체포된 10일 날 야권인 사이 10여 명 정도가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슈아 웅과 함께 우산혁명을 이끌었던 데모시스토스 당의 당원인 아그네스 차우도 포함됩니다. 차우의 페이스북에는 돌발 소식이란 제목으로 차우가 홍콩 보안법상 분열 선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6일 날 발표된 수색영장을 근거로 차우의 주거지도 수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인 모임은 8월 15일에 발표되는 그런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망하고 한국의 해선실을 진단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파와 586NL주사파 연합정권이 국내적으로 반자유대한민국, 종북, 종중정책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북한 세습전체주의 및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과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의 전체주의 삼각체제 구축을 도모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6200여 명예로 구성된 교수님들의 모임은 한국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지식인들의 판단은 한국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교모는 이미 1월 달에 유사 전체주의로 한국에 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정교모의 주장은 최근 미국의 중국 공상당에 대해 전체주의 도발을 프랑크슈타인이 괴물로 규정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친전체주의 정책은 친전체주의 정책은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바크론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허물이는 역사적 범죄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판단입니다. 교수님들의. 호해적 주권, 보편적 인권, 자유시장을 재정비한 21세기 신문명 국가들은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의 패권적 도발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 또한 결코 반동적인 친전체주의 행로로서 반문명적 야만과 암흑의 노예사회로 전락할 수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선이 친전체주의 행보인 겁니다. 친전체주의 행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반문명적이고 노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홍콩의 몰락을 보면서 최재변혁, 반문명의 길을 강요하기 위한 최재변형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돌발사태가 터지게 되면 개인들은 세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저항할 것인가 하나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날 것인가라는 그런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게 되고 일부 사람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다수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가 완성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은 모두 다 4.15 부정선거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한국의 상권분립의 와해, 사법부의 시녀와 검찰의 충전화, 그리고 무소불위의 공수처, 경찰공화국의 부상 등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체제 변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뜻과 힘과 지식과 지혜를 모아놔서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도록 힘껏 저항하고 막아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은 공데일리를 누르시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